심지어는 제가 3년 동안 돈 받으러 따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이름은 기억나요. 배 뭐 뭐라고. 제가 수급률이...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학 준비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꼭 유학을 준비 안 하더라도 내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쭉 뭔가 이제 컨벌지, 그러니까 다른 짓, 다른 박질에 가면서 이제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그게 쉽게 되면 남들도 다 할 수 있겠죠. 어려운 만큼 진입장벽도 높아지고 내가 그거를 하는 이제 그런 그 가치도 더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유학 준비했던 거고 유학을 나이 먹어서 준비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창업할 때부터 도와줬던 형이 있어요. 21살 때부터 다니던 형인데 그 형은 저를 그때 당시 한 10년 이상 옆에 지켜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유학을 준비하려고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했던 형인데 제가 한 번 이제 그 형이 제가 있는 곳에 이렇게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힘들었었어요. 막 공부할수록 점점 성적도 떨어지고 또 공부하려면 돈 벌어야 되죠. 또 돈 벌려고 하면 영업해야 되죠. 또 일 들어오면 뭐 일주일주일 난세해가지고 또 하다보면 또 머리가 멍해져고 배운 거 또 다 까먹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때였었어요. 그 형이 오더니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정이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잘 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주야 이제 그만하자. 이게 뭐냐. 라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인데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되게 많이 위로가 됐던 게 적어도 내가 이 고독한 마라톤 길을 막 고난의 행군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 다른 사람이 있으면 못 알아듣었을 거예요. 그 형 같은 경우는 저를 계속 옆에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물론 포기하진 않았죠. 계속했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은 들더라고요. 그래도 진심으로 좀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응원들 때문에 내가 좀 더 이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조금만 더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당신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는 어떤 그런 선물 보답을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도하는데 계속 안 되고 힘들고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90년생들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저의 하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인데 그냥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제가 말을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제가 굉장히 편협적으로 보는 게 하나의 시각인데 제 관점으로 딱 꼬집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의 친구들은 그 되게 그냥 의욕이 없어요. 되게 자포자기하고 그냥 아무 동기도 없고 아무 그 전투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젊음에서 나오는 그 전투력. 저는 뭐 꿈이라고 해가지고 큰 거대한 꿈 뭔가 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막 노페인 노게임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체성을 갖고서 아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나 될 것 같아? 어떤 나름대로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 이런 전투적인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20대 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조금 제가 이제 모교 갔을 때도 그랬고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기상세대 분들이 아 젊은 친구들한테 좀 더 많은 모티베이션을 주고 많은 교육이라든지 많은 생각할 껄을 던져주고 싶은데 이제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물론 그들이 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지도 아니까 단순하게 야 우리 땐 이랬는데 너는 왜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좀 고난의 행군 어떤 사막을 걷고 있는 아무도 날 쳐다봐 주지 않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친다면 주변에서 이제 나 말고도 동일한 그런 길들을 걸어갔던 선배들도 있고 또 후배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진짜 그 위로의 말 그만하자 이게 뭐냐 지금 이 상황이 뭐냐 이게 그때 당시엔 진짜 답이 없었어요. 저도 솔직히 포기하고 싶어서 너무 많은 걸 버리고 백업 플랜 없이 그냥 달린 거기 때문에 진태양락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운 좋게 마무리가 잘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을 막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것저것 좀 문어발처럼 이렇게 큰 게 뭔가를 한 건 아닌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한 상태에서 정말 학원 앞에 고시원 딱 잡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진태양락이죠. 그리고 그전에 거래했던 이런 거래처라 거래처와도 약간씩 왜냐면 그걸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뭔가를 근데 그만큼의 에너지와 시간이 영어 공부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한계는 100%인데 막 120, 150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만 해도 이게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그 일만 해도 시간이 모자르거든요. 이 두 개를 뭐 한 달, 두 달은 하겠지만 막 1년, 2년 이렇게 길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좀 답답하겠죠. 괴롭고 왜냐면은 그냥 일이면 일 뭐 하나면 딱 하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였고 저 같은 경우도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공부만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때 당시 제가 뭐 학원비는 한 40만원, 50만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 책값도 한 10만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50만원 나가. 그리고 뭐 방세, 고시원비 들어가. 그럼 기본 생활비가 한 1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100만원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래처도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중요한 거래처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중원 연구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면 그건 또 디나이 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다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사람들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의 프로페션이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만났을 경우에는 아 난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과거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고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연구 이런 단체들 만나게 되면은 아 난 여전히 계속 이쪽에 대해서 커링 엣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모양적인 측면을 보여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셔 압박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보면은 답답하겠죠. 네. 그래서 그 형도 저한테 이제 반 답답함 혹은 반 걱정 기대도 있었겠지만 너무 먼 이야기였고 그랬었죠. 젊었을 때 뭐 고생을 사서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젊었을 때의 어떤 그 에너지 그 폭발적인 에너지와 그 흥미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유도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물론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 꼭 성공해야 되냐 꼭 잘해야 되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게. 우리는 아 행복해 행복해 이렇게 정진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기쁨도 느껴도 여러 가지들이 좀 복합적으로 기본적으로 깔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적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진짜 좀 진취적이고 좀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아 이런 그 포부라든지 이런 전투력을 조금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사실 요즘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찹쌀떡 배달하고 고구마 장사하고 과일 배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교 때도 주말마다 항상 녹아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방송 페이가 늦게 나오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비보이이기 때문에 메인 무대에 선다구요. 그러려면은 이게 페이가 거의 다 정산이 끝난 다음에 와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마다 이제 나가서 녹아다 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열정 페이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페이를 내고 열정 페이가 아니라 일 해주고도 싫은 소리도 된 적 되게 많구요. 심지어는 제가 3년 동안 돈 받으러 따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일은 기억나요. 배 뭐 뭐라고. 제가 수급률이 수급률이 한 6-70%도 안 됐었어요. 그렇게 이제 뚫고뚫고 보다가 아 이게 인간들의 세상이 원래 이렇구나 라는 걸 깨닫고 차라리 그냥 내가 다른 투자를 하자. 평생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 사회가 바뀌지 않거든요. 물론 바뀌면 좋겠죠. 좋은 사회를 후배들한테 물려주면 좋겠죠. 어쨌든 뭐 말이 좀 샜는데 제가 그 힘들 때 좀 이 단어가 남주야 그만하자 이게 뭐니 이 단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 굉장히 가슴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